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노인회 성동구지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가 예쁜 노트문동 강사 신종업 두 번째 만남으로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긴장풀기 심호흡 운동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심호흡을 하는 게 일상에서 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완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실 때는 제가 내술 새는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들이마신 숨을 다시 4박자에 맞춰서 내매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박자를 맞춰드릴게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시면서 자 심호흡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길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심호흡을 해서 저희가 긴장되는 몸을 풀어서 얼굴을 위양하고 웃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숨쉬기 운동으로 긴장도 풀었으니 편안하고 즐겁게 본격적으로 웃음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첫번째 할 운동으로는 하하호호 웃음 마사지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얼굴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대신 마사지 하시는 동안 하하호호 하셔야 하고요. 바깥으로 손가락을 원을 바깥으로 그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은 양손을 다 사용하는데요.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마 처음에 원을 그리면서 하하호호 다음에 관자놀이 하하호호 마지막으로 이마로 다시 돌아와서 하하호호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걸 한번 한 세트 돌려서 두 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놓치시더라도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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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하 하 호호 마지막으로 이마 하 하 호 호 네 이렇게 웃음 운동 얼굴 마사지 첫 번째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얼굴에 자극을 줌으로써 얼굴 신경을 혈관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부위별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키는 치매 예방 웃음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셨다가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웃음 운동으로는 웃음을 웃을 때 나오는 소리가 뭐가 있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아는 하 해 히 호 후 이 소리로 운동을 하는데요. 빠르게 말하기 운동입니다. 얼굴 근육이 자극되도록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상황은 발음을 정확하게 얼굴 모양 입 모양 눈 이렇게 많이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발음 하실 때 운동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된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 해 히 호 후 를 하실 때는 두 번씩 반복해서 네 번을 하실 건데요. 빠르기를 하 해 히 호 후 똑같이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좀 빠르게 두 번 좀 빠르게 좀 빠르게 이렇게 총 두 번씩 네 번 여덟 번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실 때 천천히 시작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하 해 히 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네, 어렵진 않지만 조금씩 빠르기를 하는 게 또 좀 어색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정확히 발음하면서 얼굴 근육을 저희가 많이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운동으로 또 다른 웃음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웃음 운동 하 해 히 호 후 악센트 놓기 이건 한 글자씩 차례로 악센트를 강조하면서 넣는데요.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 아쉽겠지만 한 글자씩 소리를 높여 힘을 줘서 강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처음에는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각 글자마다 강조를 하시는데요. 하실 때마다 좀 얼굴 표정도 재밌어지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악센트 위치에 순서를 주는 대로 두뇌 활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웃음 운동에는 정말 탁월해요. 요즘엔 예능에서나 그리고 손주분들, 자녀분들은 잘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이라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자극 받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 해 히 호 후 다섯 글자를 가지고 악센트 넣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부담없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 해 히 호 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이번에는 하 해 히 호 후 박수 운동을 하겠습니다. 박수 동작을 달리하면서 하 해 히 호 후 글자에 맞춰서 박수 동작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박수를 치실 때도 하 해 히 호 후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동작은 따라해 보실게요. 처음 연습으로 자, 손뼉 하 해 히 호 후 손뼉 손꿈치 하 해 히 호 후 손뼉 하 해 히 호 후 오른손 위로 하 해 히 호 후 왼손 위로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자, 어깨 넓이 30cm로 벌리셔야 운동 효과가 좋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순서는 아셨습니까? 이렇게 다섯 동작을 두 번 반복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뼉부터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동작을 마치신 열기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손을 비벼주세요 이 온기를 어르신들 몸에 얼굴에 꾹 주름이 펴진다고 생각하시고 꾹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떼서 눈을 꾹 마사지를 해주세요 시원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웃음 박수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4가지 웃음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 해, 히, 호, 후 계단 박수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하, 해, 히, 호, 후 글자 순서대로 박수 횟수를 늘려가면서 박수를 치고 다시 하, 해, 히, 호, 후 횟수를 줄여가면서 치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계속 소리를 정확하게 내면서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해, 해, 히, 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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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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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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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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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히, 히, 히 호, 후, 후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자, 같이 한 번 해보실까요? 자, 하, 해, 해 히, 히, 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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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후, 호, 호,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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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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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히, 히, 히 호, 호, 호 후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따뜻해진 손으로 눈을 꾹 눌러서 눈 피로를 풀어주세요 네, 네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웃음 운동을 기본으로 안면 운동과 얼굴 신경 근육 그리고 두뇌 활동 운동을 자극함으로써 저희가 치매 예방 웃음 운동을 오늘은 기본적으로 다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운동을 그냥 끝낼 수 없죠 이렇게 웃음 운동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요즘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갑자기 확장되고 있어서 여행이 더 힘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과 저와 함께 전국일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전국일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 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서울 대한노인의 성동구지회에서 출발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성동구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서울은 우리가 혈자리를 두들기면서 서울 서울 하 하 그 다음에 서울 다음엔 어디를 갈까요? 네, 중심부로 운동해서 대전 대전은 딱 우리 몸의 중심 신장이 있는 가슴으로 대전 대전 하 하 그 다음에 서울 찍고 대전 찍었으니 어디로 갈까요? 아, 대구 가신다고요? 아니, 아니 광주 전라도 섭섭해요 자, 옆에 오른쪽 옆구리 광주 광주 하 하 그 다음에 경상도 왼쪽 히프 옆으로 부산 부산 하 하 이렇게 네 곳을 전국일주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씩 하 하 다시 한다면 서울 서울 하 하 대전 대전 하 하 광주 광주 하 하 부산 부산 하 하 서울 하 대전 하 광주 하 부산 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하 하 하 하 네, 이렇게 전국일주 할 건데요 다들 멀미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한 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조금 빨리 해서 다시 한 번 미처 못 가신 분들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럼 순서 기억하셨죠? 어디 간다고요? 서울 대전 광주 부산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실 준비 됐나요? 네, 되셨다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울 서울 하 하 대전 대전 하 하 광주 광주 하 하 부산 부산 하 하 서울 하 대전 하 광주 하 부산 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하 하 하 하 다시 서울 서울 하 하 대전 대전 하 하 광주 광주 하 하 부산 부산 하 하 서울 하 대전 하 광주 하 부산 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하 하 하 하 네, 이렇게 두 번 빨리 했죠 네, 이렇게 다들 재미있게 전국일주 한 번 했으니까 저랑 같이 하신 거 친구분들이랑도 다시 같이 해보실 수 있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재미있는 우승 운동 기본 운동을 해봤고요 전국일주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 우승 운동을 기억하시고요 웃을 때 광대뼈에서 이 광대 근육이 움직이는 게 엔돌핀 아시죠 그 근육과 연결돼서 엔돌핀이 나오는 뇌화수체 연결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크게 웃으셔서 건강을 꼭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대학 노인의 우리 성동부 지혜를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영상 보시면 해주실 게 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어르신들 건강하게 계시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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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